퐁려웅 1234 여기로 들어오세요 님들 운영자님께서 알아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원래 커스텀 모드는 없는데 운영자님이 지금 만든거고 나 지금 여기 맞아 이거? 어? 맞나? 뭐랄한데 이거? 나 공개온거 아냐? 여보세요! 님들!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맞으면 일로 와보세요 일로 맞으면 맞으면 이쪽으로 와봐 내가 시작하는디? 맞어? 맞으면 점프! 맞으면 점프! 풍령 1234찌고 왔다! 맞으면 점프! 맞어? 점프 뛰고 있네 뭐지? 맞어? 하는거 있는건가? 맞나? 80명을 시작한거 보니까 맞는거 같은데 바로 시작한거 보니까 야 여기 맞다 꼴찌 상품 안좋아요 왼쪽이 이상한 영어 있는거 보니까 맞는거 같은데 어 왼쪽 위에 서버이름 자 여기서 1등하면 1등분 하고 이제 참가상 드립니다 아닌거 같다고? 지금 시작했나? 지금 운영자분도 같이 하고 있어요 운영자 고깽인KR 잡으면 그거에요 2800버스 죽었다! 고깽인KR님이 망치에 맞았대 왼쪽에 떴다 맞네 이방 저분이 운영자야 저분 잡으면 돈줘요 저분 잡으면 캐지줍니다 하하하하 저분 저분! 어 맞아맞아 여기 맞네 시작된거네 바로 시작했어 죽은건 아니고 맞은거지 저거 황금고블링 찾으세요 여기서 1등하신 분 1등상품이랑 그 다음에 참가하신 분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선물 드린답니다 운영자분이 일단 이거 한판하고 솔로 두판에 스쿼드 한판 할거구요 보시는 분들도 뭐 드리고 싶은데 뭐 드리지? 응? 운영자 행 못해? 죽었어? 운영자분은 운영만 잘하시면 되지 뭐 게임까지 잘할 필요가 있나 제가 대신 잡께요 제가 대신 잘하도록 할게요 사랑을 주자고 가자 가자 제가 1등하면 좀 그런가? 아씨 내가 1등하면 좀 그런디 내가 빨리 죽고 여러분들 그냥 그거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관전 그쵸 내가 1등하면 좀 그렇잖아 그림이 오우 굿 발소리나거든요? 근처에 사람 있어 아아 죽어드릴라 했네 김밥님 아아 아아 이거 죽어드릴 수가 없네 네 이렇게 일부러 안죽어 아아 몸만 졌는데도 나를 못 잡네 안타깝네요 티 안나게 할라 그랬는데 음 그냥 뭐 1등할게요 첫판은 그냥 몸풀기로 제가 1등하고 가자 총 어디갔지 하나? 아 으응 어이 죽을 뻔했네 하하하하 아이 죽을 뻔했어 어? 큰일날 뻔했어 어? 몇 명 남았냐? 61명? 오케이 우리 시청자분들 실력 좀 볼까요? 누가 나 왼쪽에 관전하고 있어 봐봐 나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무섭다 음 음 아 킬로그롤 아 가리고 있어요? 내 몸으로 아 이거 좀 올라가야겠다 음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요정도면 되겠죠? 음 개문환 어 K1 어 맞네요 닉님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맞네요 네 닥터 김치님 죽으셨고요 지금 음 큐하님의 산탄총으로 어 전사를 해버리셨습니다 56명 그 다음에 외질타기님께서 누굴 죽이시고 귀엽고 깜찍한 스트리머 김지훈님께서 마이동포님을 초취하셨습니다 닉님 왜그래 깜찍한 스트리머 에 코콘상님께서 핵펀치님 선취하시고요 풍얼냥 사랑이 죽었어 누구야 초코데일리 이런 시건방진 녀석이 이거 영어 아이디가 감히 풍댕이를 죽여? 어 여기서 흠 총소리난다 일단 안전한 데로 갈게요 다들 닉네임 이 다음편에 솔로 한 번 더 하고 스쿼드 랜덤 스쿼드도 갈 거예요 음 준비해주세요 하실 분들은 어 이거 엄청 죽기 시작한다 지금 43명 일단 나 지금 템이 그렇게 좋진 않은 편이라서 1등이랑 참가하신 분들 참가상도 있어요 가자 가자 달려가자 템이 너무나 없는 것인데 뒤에 오는 애들 그냥 죽여서 그냥 킬팜이 해야 되는데 저기 있다 저기 사람 있죠? 아 아이씨 벽돌을 피가 너무 없었죠 천인 공루할 녀석 자 이제부터 관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흐읍 흐어가 으이 identification 쉬이홉 천인 공루할 녀석 요 분이 지금 저를 잡았구요 이분 지금 3명차 보고 있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지금 42등입니다 Zum 뷰러 veg 티케이은 Raj 소쿵, 소쿵 하나 들었고 관심 좋습니다 꼭 1등 해야돼 1등하면 상품 있어요 기뉴특전도야? 알았어 알았어 금방 가 굉장히 카메라 의식하네 이 녀석 이거 딱 보니까 여기 명이 얼마 길지 않겠어? 하는 거 보니까 여깄다! 여깄어! 이 녀석 여깄어 저거 떼비였나요? 새로 나온 그건데 저기 우리쪽에 집 있구요 제가 이 잘하는 사람 방송을 좀 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그냥 그냥 쏘면 돼 어? 왜 이거 뭐 만들고 있지? 앞에 사람 봤나본데 뭐야? 다음판은 꼴찌 상품인다고? 아니요 꼴찌 상품 없고 참가상만 있어요 꼴찌하기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위에서 떨어지면 되는 거라서 오른쪽에 총소리 난다 지금 나무 모으고 있죠? 어? 귀엽고 깜찍한 스트리머 김지영씨께서 한 놈을 또 죽였다 한 놈이라면 좀 그렇네요 우리 친구분들이라서 한 분 한 분을 죽었습니다 지금 몇 명 남았어? 39명? 어? 지금 원안에는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저쪽에 지금 저기 어? 저쪽에 오른쪽에 누가 지금 계단 만들었어 안에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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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도 사람이 있어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흐흐흐흐흐흫 어흐흫 오오오. 와아아 샷건 어! 춤추다가 뒤에 죽었죠 빼버림님께 적당히 쳤어야지 적당히 쳤어야지 이번에 샷건 스왑 스왑으로 죽였는데 죽었습니다 발소리나요 또 있어요 아 샷건 아이엠데리큐 어스님께서 깔핀데 잡았구요 여기 완전 왕거리인데 이거 조심해야돼 맵이 좁아서 근처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 한번 죽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 열심히 지금 템 바꾸고 있고요 딜리셔스라고? 아 대충해 나는 맛있다 난 왜 맛있어 저기 오른쪽에 누가 계단 만들었었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하면 안좋아요 위험한겁니다 일단 피를 채우려고 들어온거 같죠 붕대질 29명 남았어 붕대질 실드가 중요한데 실드가 먹었나 아까 전에 실드 하나 있었는데 이런데 숨은 꼭 죽더라고 위로 다녀야돼 위로 실드까지 25짜리 50 채우고 네 그 다음에 조그만거 어? 아 조금씩 차는거 25짜리 25 25 차던가 보라색깔 피까지 채워서 만피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돌쾌구요 저기 구급상자도 있다 어? 에어드랍 떨어지네요 이쪽에 음 열심히 죽고있어 음 지금 25명 이분 1킬인거야 아니면 내가 1킬인거야 저거 어? 이분 1킬이야 아니면 내가 1킬인건가 이거 일단 관.. 화면만 관전이라서 킬로가 안보인다고? 어 또 왜 또 올라갔지? 관전하니까 또 올라가네 그렇다면 더 올라가야되겠네요 이거를 이쪽으로 가고 채팅을 올렸는데 왜 음 이렇게 관전은 킬로가 더 위에있나봐 어 23 23입니다 빨리 나무 캐야돼요 예 그냥 오른쪽 가자고 아 그럴까?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나? 이쪽 미니맨 밑에 아무것도 없나요? 여기로 갑시다 그러면 음 오른쪽에 뭐 있었던거 같은데? 음 열심히 열심히 돌아다니시네요?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 위험할텐데 음 여긴 자원이야? 템은 이 밑에고 내 쪽에는 아마 그걸거야 아마 그 만드는거? 그건 안봐도 되는거라서 상관없고 나무를 끝까지 캐면은 나무가 없어지면서 멀리서 나무가 없어지는게 보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캐는거죠 어 까리깐돌님께서 막동123님을 48미터에서 저격을 했습니다 저격초이네요 어 다 한글 닌네임이니까 이상하다이 어? 체다키라는 사람은 이거 일단은 커스텀 방이 원래 커스텀 모드가 없고 운영자분이 만들어주신거라서 모르겠어요 일단 관전만 되고 뭐 어떻게 옵제버 카메라로 되는거 이런건 모르겠네 체다킬 이런건 모르겠고 일단은 1등 하시거나 아니면 참가하신 분중에 랜덤 아니면 고캥이 KER이라고 아까 운영자분 계시죠? 그분 을 때려잡으면 네 죽이면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캐시템을 음 다른 사람 보자고? 이 사람밖에 못볼걸? 음 음 저깄다 저깄다 저기 파란색으로 뭐 만들어주고 있었어? 저기 앞에 사람 있어? 자기 죽인 사람만 보고 어 저기 앞에도 사람 있고 저쪽 저 위에 저 위에 오른쪽 위에 그리고 요 안에도 사람 있나본데 어 되게 막 지금 너무 긴장되죠 지금? 너무 긴장 긴장해서 어리버리 까르네요 에 저기 앞에 사람 있고요 침착하게 20명입니다 20명 이쪽에 사람 있어 이쪽 위에 있나? 이쪽이랑 저쪽이랑 싸우는 사람 있어 저 위에 있나보다 언덕에 응?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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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는데요? 요분이 이 뒤쪽에도 위험한데 이분도 얼마 못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뒤쪽 지금 세 방향이 있어 왼쪽 빼고 뒤에 뒤에 여기 어디에 어디 있는거야 대체 어디 숨어 있죠 아 저 밑에 있다 밑에 아 낙사대미지 자 샷건 침착하게 저거버렸고 초코데일리님께서 샷건으로 잡았네요 아까 이분이 그 사람 잡은 사람인데 자 지금 17명 17명이에요 점점 관전한 사람이 많아져 죽으면 관전할 수 있으니까 이분 잘하네 어 오른쪽 바로 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쪽 날아온 방향으로 그래야 안전해 도망가는 것보다 이 게임은 바로 그쪽에다가 나무벽이나 아무거나 만들어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바로 실도 먹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계단에서 올라가서 써서 만들어가서 빠르네 이분 만드는거 빠른데 춤 한번 쳐주고 호스팅이 호스팅인거야? 어 그러네 지금 17명입니다 다들 좀 사리는 것 같은데 1등할라고 상품달라고 저쪽에 누가 또 만들고 있다 이쪽에 이쪽에 누가 좀 만들고 있어 그리고 아마 이쪽에 한명 있을거에요 이쪽에 아까 총 쏘던 사람 저쪽에도 한명 있었고 검정사관님 풍혜니님 감사합니다 풍호님 구독 고마워요 이분 오버워치 랭커라고? 아 이분 초코데일리님 맞아요? 지존 고인물이야 이분? 어 어쩌지 만드는게 좀 빠르더만 그래? 한번 하는거 보죠 그러면 일단 건물 만드는거 엄청 빠르던데 방이름 풍형 1234에요 네 이거 끝나고 바로 들어오세요 운영자님이 아마 바로 파실겁니다 들어간 다음에 그냥 솔로 돌리시면 돼요 그냥 그거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솔로로 놓두고 그냥 돌리면 참가가 되는 것 같아요 풍형 1234 영어로 저쪽에 이쪽에 사람있다 여기 계단에 어 이분 고인물이신데 굳이 밑에 위에도 안만들고 그러네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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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였어 헐 뭐 안맞는거 같았는데 맞았네 내가 쏘면 안맞던데 멀리서 막 탄이 튀던데 누가 바로 공격해서 바로 또 만들어버리죠 올라갈 자리까지 해서 바로 공격할 찬스 만들고 풍식호기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2킬은 4킬인가보네 1킬은 내가 킬하고 죽었던거 무조건 올라가야돼 싸울때 지금 12명 남았어요 이제 잘하는 사람만 남았을거야 얼마나 잘하나 볼까요 저쪽에 한명있다 이쪽에 나무 옆에 한명있었고 아까전에 보던 방향에도 한명 걸어가고 있었어 다들 걸어가고있어 서버는 한국어 아시아서버에요 아시아서버 어 되게 머네요 이 하얀줄이 있는곳으로 안내를 하는것인데요 이쪽에 교도소쪽에 계단도 설치되어있는거 보니까 사람들 많아 고인문무비기 첫번째 점프하면서 딜을 본다 문 열려있죠 점프하면서 방향 한번 보고 다시 가던 방향 요런식으로 지금 KOR4샵님께서 소총으로 슈터KR님 잡으셨습니다 슈터KR님 어저께 저랑 같이 하신 분 아닌가요? 랜덤 스쿼드에서 나 중계할라고 들어온거냐고 아 나 죽어가지고 저도 참가했는데 죽었어요 아쉽게 저깄다 저 앞에 아우 와우 진짜 빨리 죽인다 어 피가 없었나? 템도 별로 없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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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초 아닌가 앞에인가 앞에 저 나무 나무쪽에 터력 제한 하 대충 쏘는거 같은데 막 죽어 바로 기단만들어서 바로 Steve 앞으로께서 여기서 이동하네요 응 여기 숨어가지고 뭐하는거지 어 나무 캡니다 그 다음에 벽돌 dib어서 아 그래서 그냥 살라고 철 철찍고 계단 여기서 올라갈라고 어 실수했어요 계단 못 올라갔어요 계단 빠르게 한쪽 한계단으로 바꿔서 다시 만드는데 옆에 아 실수 아 옆에 샷건 SH6N6님께서 샷건으로 죽였습니다 빨랐는데 계단을 머리 박았어 약간 실수로 못 올라가서 옆에 좀 늦는 바람에 나간 것 같네 저기 누가 벌써 올리고 있다 바벨탑 자 몇 명 남았어 8명 이쪽에 바벨탑 올리고 있어 자리 잡고 좋은 자리 잡았네요 응 자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사람 있고 여기 여기 사람 있고 저격총 안 맞았고 저 사람 양각이야 저 사람 이쪽에도 공격당하고 있어 자기가 만든 거 다 부서지고 있죠 보고 있어 어디서 RPG 소리 나는데 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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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당하고 있다 불쌍해 안 죽었어 아 죽었다 어 갓백코님한테 죽었네요 RPG한테 저 옆에 있는 건물에서 RPG 날렸거든요 어 뭐야 이거 상자 있는데 옆에 상자 왜 안 먹지 필요 없다는 건가 탭 완성됐다는 건가 상자 상자 먹 상자 땜에 먹을 시간이 없다 나만의 집을 만들고 싶다 올라가야 되니까 저 왼쪽에 올라가고 있죠 집 그리고 RPG에서 계속 쏘고 있어 RPG로 저 자리 저 오른쪽은 RPG 개팟코님인가? 지금 7명 남았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안 지어져요 집이 이 나무 때문에 이 사람 여기서 이제 살려고 어 오케이 저쪽도 엄청 짓고 있다 이 오른쪽에도 RPG였는디 자 이제는 집 쌓고 싸움이야 싸움 갓백코님도 고인물이야? 아 그래? 야 뭔 놈의 고인물이 이렇게 많아 누가 진짜 고인물인지 한 번 봅시다 누가 제일 잘하는지 여기서 1등 하시는 분 상품 있어요? 참가상돼 있고요 일단은 지금 7명이나 있어 지금 보이는 사람은 저 앞에 한 명 오른쪽에 RPG 한 명 그리고 요분 3명인데 나머지 4명은 어딨지? 저기 RPG로 계속 뽀개고 있다 근처에도 사람 있나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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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또 총 쏘고 있고 저격총? 안 받았고 좀 멀어요 탄도학이 조금 있거든요 저기 저기 짓고 있다 왼쪽에서 총 소리 나는 것 같은데 7명 어? 저격당했어 야 옆에 있었어 누가 저격했어 옆에 있는 사람 이 집 옆에서 있었는데 누가 저격총으로 쐈거든요 이쪽 있나? 이쪽 있어? 어? 어디 있어? 음 자 지금 6명 남았습니다 어?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올라왔어요 샷건 와아! 두 대 다비드 안 갔는데 맞으면 한 대가 제대로 맞았네요 RPG 있고 자 5명 남았습니다 5명 파워 펌프샷건을 두 개를 해가지고 스압해서 쏘면 빨리 쏠 수 있어요 다른 총도 마찬가지 야 RPG 날라오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나무쪽에 날리고 있다 나무쪽에 사람 있나? 아 안보이니까 저 저기서 RPG 대결 간다 RPG 대결 일단 뒤에는 없겠지? 하면서 한번 보고 저기 뽀갤라고 RPG 몇 발이나 있나요? 저기 아마 가페코님이 저기 있을거야 아마 가야돼 그리고 멀어 저기까지 가야돼 저 자리가 제일 좋거든요 지금 원이 저쪽에 끝나가지고 뽀개고 있는데 그냥 뽀개자마자 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어? 뽀개 또 만들게 하면서 걸려버렸죠 RPG 여기 날려버립니다 RPG 날려서 돌켜버림 어? 무슨 소리야 지금 방금 자 5명 자 왼쪽으로 붙는데 야 왼쪽에 아무도 없나?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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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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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벽지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벽지으면서 요렇게 누가 쏘면 벽지으면서 가는게 좋아요 준비가 안됐을 때 여기 앞에 있어 앞에 지금 누가 방금 샷건 어 옆에 있다 옆에 어 어 샷건 딸피 아아아아 큐 큐한 큐한님께서 잡았어요 어 요분은 피가 좀 있네 뭔데 자꾸 없어져 어? 자 지금 4명 남았어요 야 잘하는 사람들만 남았네 음? 어디야 어디 저기 어? 아아 맞았는줄 저기서 아까 계속 RPG로 쌌는데요 음? 저기 저기 앞에 어 그냥 잡으러 가는데요 그냥 계단 지어서 널 잡으러 가겠다 3명 남았어 저기 안에 1명 2분 1명 그리고 하나 어딨어 RPG 쌌어요 RPG RPG 어아아아아 아아아 바로 지어주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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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맞았는데 밑에 뽀셔서 계단 떠 꾸어 바로 거기 카메라 waar 搞 그래서 지금 계단을 두개씩 짚고 있어요 한 번에 안 부셔질라고 RPG 다 썼나본데? 안 쏘는거 보니까 아니요 있어요 자자자자 오픈 오픈 찬스 어어 있나요? 아직 못잡았어요 아직 갑자기 26명 됐어 관전 이 사람한테 많이 죽었나봐 몇명 안남았어요 어 RPG 자 두명이에요 1대1 한명 어디서 죽었어 어어 저기 위에서 그냥 맞짱 뜹니다 맞짱 와아 가페코 아 아까전부터 RPG 쏘던 가페코님께서 우승했네요 와우 뭐야 지금? 샷건으로 죽은거야? 헐 대박사건 이번에는 팀을 맺지않는 랜덤스쿼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팀 만들어서 오면 튕긴다고 합니다 저분이 2연승하면 또 주냐고? 뭐 또 주겠지 뭐 풍형 1234에요 방 1등상품 하고 참가상도 있어요 아 고인물도 너무 많네 이거 1등 못하겠다 안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가상이 있고 고깽이 KER이라고 운영자분이 있는데 고 본 잡아도 선물 주신다고 합니다 아까전에 그냥 바로 죽으셔버리셨어요 아마 운영만 잘하시는걸로 랜덤스쿼드 1등상품 참가상 있어요 운영자 죽이면 운영자 상품 있다고 합니다 된거야? 오케이 방 열렸고 어? 나 운영자랑 운영자랑 팀이다 하하하하 뭐야 노말캠님도 있네 헬로우 어 안녕하세요 피디님도 계시네 이영동 피디님까지도 운영자분이 같이 팀 한건가? 감사합니다 우리팀을 그러면 당하겠는데 우리팀 하하하하 아 옴닉분도 오셨어 하하하하 99명 됐다 운영자님은 말씀이 없으시네 운영 운영자님 따로 내려주세요 운영자님 잡으러 오겠는데? 우리 저극당해 운영자님 따로 내리는게 어때? 응? 우리 이쪽으로 가죠 제가 핑 찍었어요 맵에 흠 흠 흠 흠 이길 수 있을까? 흠 빅 저격파신데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운영자 성전하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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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e 흠 거기 2명갔어요 거기 안돼에에 벌서 이영덩 pd 벌써 죽었어 사람 너무 많아기 조심해야지 이쪽 2명 있어 빨리 파밍하고 튀어야 될 것 같애 저는 그냥 키고 있습니다 오케오케 이쪽으로 다 오세요 대충 총 하나만 먹고 튑시다 어딨어 운영자님 운영자님 어딨지? 운영자님 순조를 써요 운영자님 혼자 따로 떨어졌다 오케 운영자님 알아서 빠져주셨네 노말캔디 둘이서 다닙시다 운영자님 버리지 운영자님 죽이러 올거야 아마 우리 죽이러 오지마 운영자님 죽이러 오세요 여기 뭐 있어요 우리 죽이러 오지마 운영자님 죽여야 돈이에요 네? ㄹ들? 운영자님 두개야 상품입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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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장전 장전? 장전 돼있는데? 우린 일루가자 지금 84명 네 좋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irony 운영자님 진짜 버려도 되나? 가야되는거 아닌가? 그래도? 버려도 되나? 일단 템 좀 챙기고 가죠 오케이 오케이 템 챙기고 갑니다 운영자님 구하러 실드 먹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어차피 운영자님 쪽으로 가야돼 안전하게 어차피 우리 절로 가야돼요 운영자님 쪽으로 장전 안했다고? 아 뭔 장전하네요 책먹으면 그냥 바로 기본 장전인데? 뭔 장전 뭐요? 어? 척척척 뭐요? 더블 보너스? 가자 가자 어 총을 먹으면 기본으로 장전되있어 이 게임 어 총을 먹으면 기본으로 장전되있어 이 게임 먹자마자 바로 쏘면 돼요 가자 가자 어 이거 운영자님 잘 살아계시는데? 운영자님 잘 살아계시는데? 운영자님 잘 살아계시는데? 우리 힘이 되겠어? 갑시다 구하러 아 척척척 나무 옆에 나무 옆에 노마 캠 노마 캠 운영자님 아하하하 이데일 빨렸다 도망가야지 운영자님 도망가세요 나 못봤어 운영자님 고객님 저기있다 운영자님 운영자님 여깁니다 기다릴게요 나무 밑에서 기다릴게요 운영자님 여기 두놈있어요 센놈들이예요 흫헣헣헣 craw Fact dryer 운영자님 구애를 오래요? 크의ثر 책임감 어 가능할까요? 2명 아까 자라던데 우리 2대류발렀는데? 근데 한명도 아니고 두명인디요? 어 운영자는이 옴니다 감동 감동 그 자최 나 사는거야? 대박 헉 운영자님 옷이 이번에 나온 알파인 스킨이잖아 평창 대박 나 살았어 정말 감동 그 자체고요 운영자님 저격증 어 잘..잘못쌌습니다 미치들쳤어 아니 뭐 시작하자면 총이나가 4번 바꿨는디 응? 4번 바꾸고 눌렀는데 안 바꼈어 가자 운영자님을 서포트하기 아무래도 운영자라 보니까 실력도 있나보네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같이 다닐걸 어? 저기 템 있는데 그대로? 어 운영자님 뒤에 있어요 뒤에 동쪽 동쪽 둘 우리 죽인놈들 복수? 복수 가야돼? pawess 쫑 미친 도망가세요 세명입니다 운영자님 세명이에요 도망가세요 세명이야 세명 안돼에에에ике 아아 누가 죽였어? 방가람님이? 괜히 갔네 더 써야되는데 여기 4명이나 있네 랜덤 스쿼드인데 이거 분위기가 좋아 망해라 이팀 4명 다 살아있네 와 템도 나누고 기분 나빠 죽길 바랍니다 음.. 53명 남아서 스쿼드라서 잘 안죽는구만 사람들이 음..어우 저기 소총으로 누구 죽고있어요? 음흫흫흫 그것은 열등감? 템파밍 해야돼 나무랑 지금 저격촌도 다있네 아까 우리 죽인팀이 이사람 들인가? 역시 김원 해설팀이였다 흫흫흫흫 흫흫흫 옴닉님 죽어서도 말하네 안좋게 들리라 모르는거지? 잘 안들려 옴닉 해설진이라 그런건가? 어? 열등감? 흫흫 옴닉님 옴닉님 죽인사람도 이팀이에요? 음? 맞지? 이거 죽은사람들끼리는 또 대화가 돼 안들리나? 어 온다 지금 자기장 걸쳐서 오고있어 어 자기장 걸쳐서 오고있어 어 맞다네요 흫흫흫흫 저수옴닉이라 흫흫흫 전달력이 더 안좋아? 자 51명 어 사람이 안줄어 어 근데 다 짱박혀있나봐 가고있어요 저 위에 사람이 있을거 같은데? 어 장앤님 요께요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위에 뭐 집있어 그리고 저기 누가 뭐 만들고있네요 여기 뭐 만들고있어 그쵸? 계단 캠으로 맵을 갈아달라고? 어 그럴까요? 아니 뭐 어차피 지금 뭐 방풀 안할거야 지금 바빠가지고 흫흫 다 어디갔어? 이팀? 여기는 해설.. 해설팀? 이게 관전을 당하면 좀 불리하는건 있네 물론 방풀을 안하시겠지만 그래도 약간 불리하네 하하하하 근데 어쩌겠습니까? 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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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왼쪽 이사람이 화면에 이렇게 정신없냐? 굉장히 정신없는 스타일이야 그쵸? 점프하면서 엄청 확인하는 스타일이네 그쵸? 어 어 정신없어 저렇게 안 보이나? 흫흫 저렇게도 보이나? 흫 안보이는데 하나도 쓰읍 어지러어지러 어 다른사람으로 못 바꿔서 방가란네 오늘 구독선물받으신분 아니냐고? 어 맞네? 아까 시작할때 구독선물받으신분이잖아 이분 흐흫 어 맞네요 정신없단건 고인물이라고? 총도 막 계속 꺼냈다 바꿨다 하네 어 저기있다 저기 아 같은편이었고 야 51명 실화야? 아직도 51명이야? 다들 어디짱 박혀있는거야 이거? 어? 밑에 뭐 템들은 많이 떨어져있는데 애들 어디다 막 숨어있다 풍얼량사랑이님께서 풍얼량매니아님을 죽으셨습니다 소적으로 주장 차 인허 약간 좀 정신없는 스타일인데 이것도 자 버르지 개인 버릇같은거죠 롤도 프로게이머분들 보시면 엄청 어어어어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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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병만들어서 안전을 도모하고 스쿼드라서 한명이상이예요 바로 만드는데 저쪽 샷건리 어어어억 어 살았어 살았어 자 갑니다 자 지금 대결하고서 스쿼드랑 턱턱턱턱턱턱 쓰러졌고 쓰러졌어요 왼쪽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두 명 남았어 오 샷건 뭐야 샷건도 싸서 저 벽 부실려고 쏘는 것 같은데 한 놈 더 쓰러졌고 둘 남았어 스쿼드 대결 갑니다 지금 장전하면서 약간 뒤로 약간 뒤에 애들이 있나 없나 보고 어 샷건은 벽 부실려고 쏘는 것 같은데 음 나였슨 방금 죽었어 벽 못 만들어가지고 둘 남았거든요 다 잡지 않고 가네요 그냥 아무래도 지금 자기장이 오니까 폭풍에는 더 가야돼서 싸우는 것보다는 가는 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괜히 싸울 필요 없죠 근데 혼자 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팀 4명 어디 갔죠 어 뭐 팀이 안 보이니까 같이 오고 있겠지 혼자 오고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응 왜 혼자 다 했냐고 랜덤 스쿼드거든 랜덤으로 만난 사람 필요 없다 나 혼자 하겠다 이건가 아니면 다 죽은 건가 이거 표시가 안 되니까 남의 팀원은 지금 나 관전이라서 그냥 구경하는 관전이라서 다 어디 갔어 스쿼드 아니 아까 전에 4명 있었어 오 앞에 둘 앞에 둘 아 같은 팀인가 보다 안 쏘는 거 보니까 아 오른쪽에서 합류하기로 했나보네요 마이크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나봐 팀 됐을 때 바로 디스코드 파 쓸 수도 있어 뒤에도 한 명 쫓아오네 다 살았나 본데 4명 이 팀 강합니다 4명 다 살았어요 2명 죽이고 살아 있어요 내가 보고 있어서 따로 가는 것 같다고? 그런 건가? 그럴 수도 다 살아 있어요 강한데? 인게 마이크 되니까 이 팀이 망해야 되는데 우리 팀을 죽인 팀인데 여기서 그냥 계단 만드네요 좀 먼데? 혹시 점프대가 있나? 아니면 많아서 그냥 천국의 계단? 폭풍 속에서 누구 한 명 쓰러졌다 뛰어오다가 누구 오는 것 같아서 좀 숨어있는 건가? 뒤쪽에 아까 두 명 죽이고 갔잖아 저 오른쪽 끝에 누구 있는데 저거? 같은 편인가 저거? 저 두 명? 야 누가 121m에서 저격촌으로 죽였어 저쪽에 누가 싸운다 지금 핵탄도 있고 이거 부시 부시 살아있는데요? 이 부시 뭐야? 같은 팀인가 보다 팀원 중에 부시 있어? 어? 뚜벅쳐 있어요 왼쪽! 왼쪽 3명! 왼쪽 3명! 오우! 한방 쓰러졌고요 저격총 자 뚜벅쳐도 공격중 바로 올라가주네요 계단에 지금 누가 누구야? 아아! 샷건 한 대 맞고 쓰러졌습니다 방가람 선수! 방가람 선수! 아아! 콧군상이 죽였어요 콧군상! 콧군상이 죽였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로빈우드야? 뭐야 이거 아 방가람 선수 그럼 같은 팀 뚜벅쳐는 어떻게 된 거지? 어 뭐야? 아 누워있었나? 아 깜짝이야 아이씨 지금 보물상자 소리도 나는데요? 점프대도 있네 피터팬이 피터팬? 저격촌도 먹고 혼잔가? 어? 발소리? 같은 팀, 같은 팀 여기 두 명인가봐 여기는 지금 서른 한 명 남았어요? 뭐야 저 춤은? 아아 춤추다 또 죽죠! 아까도 누가 춤추다 죽었는데 여기 세 명, 여기 세 명이야 춤추다 갈뻔했습니다 춤추는 것만 노리고 있어 지금 어 유탄만 어으 샷건 좋아요 자, 실드 어, 샷건 잘 쏴 자, 좋습니다. 여기 3명 정도 남았나? 어, 저기 안면 RPG 들고 간다 여기 3명 정도 남았나 보네 저기서 누가 짓고 있어요 저렇게 어, 29명 아직도 많이 남았어? 원은 엄청 좁아졌는데 응? 그거 있다, 유탄발사기 정크랩, 정크랩처럼 쏠 수 있는 건데요 저거 잘 쓰면은 RPG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 RPG보다 더 빨리 나가니까 여기 오른쪽은 RPG 이 사람은 유탄발사기 모두 다 초토화시키려버리라고? 쏩니다! 유탄발사기 쏘기 시작했어요! 쏩니다! 밑에 터뜨리고 있어요, 건물 밑에 아! 뭐야? 저격총 맞았나 보다 어디서 맞은가? 열람 멀리서 맞았는데? 무홍미 어, 에임 히어로 아, 이 분이 전색 1등? 어, 저 이분이 전색 1등? 어디 그랬는데? 여기 랭킹 1등이시라고 어, 이 분이 진짜 잘 안다고 트위치에임히어롤니 뭐 팀도 있다고 그러던디 어디서 맞춘거야? 얼마 멀리서 맞춘거 같은데?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잘하는지 요쪽에 팀 3명 있구요 이, 이 분이랑 팀 된 팀은 1등할 가능성 엄청 높은데 어? 한번 볼게요 뭔가 무빙도 남다른 것 같아 쿠키럼 고인물 중에서 가장 깊은 물이라고? 그래? 봐야 알지 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진 모르겠어 한번 봅시다 샷건 그거네요 펌프 샷건 스쿼드도 11등이야? 어 그래요? 엉덩이에 눈이 간다고? 왜? 엉덩이 저 눈 뭐야냐고 쿠키런 옷이라서 오 저기! 와 저기 저 멀리있는거 맞은거이? 안맞았죠? 자 일단 두칸으로 만들고있어요 두칸으로 양쪽으로 많이 있을땐 두칸이 좋은건가? 양쪽으로 두칸 만들었구요 보스턴 방울배님 조리고미님 감사합니다 구독 지금 약간 원쪽이라서 원쪽이라서 여기서 살고 지내도 될 것 같아 옆에는 같은 팀원 같은 팀원도 만들고있어요 벽돌 지금 27명이나 남았거든요 원은 작은데? 저기서 보고있다 저격촌은 없는건가? 왼쪽 왼쪽 저기도 있는건데? 어 어 이거 지금 장난아닙니다 뭐 설치했어 옆에 모닥불 설치한거 같은데 햇파츠님께서 풍얼냥 사랑해님을 거의 터트릴뻔했습니다 거의 터트릴뻔한건 뭐야? 죽인거 죽였다는 얘기에요? 죽였다는거야 안 죽였다는거야? 음 거의 터트릴뻔한건 뭐죠? 자 지금 네더TV1234님 죽었구요 영어분한테 꼭부상팀 튕겼다고? 아 죽인게 아니고 튕긴거야? 어쩐지 뜬금없이 죽더라 튕겨서 관전이 바뀐거군요 아 이거 아깝네요 어 저거 온다 어 걔 바로 숨어버리고 장난아니야 26명에서 안줄어 이 사람들 이거 밥먹고 포트나이트만 했냐 어? 다음경기도 준비해주세요 다음 솔로 한번 더 가거든요 음 저거 한번 온다 대놓고 그냥 오고있어요 어 두명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대결갑니다 와 두팀 올라왔어요 지금 쓰러뜨렸고 하나 더 오케이 어 잡았습니다 두명 그냥 개돌해버리네 여기 팀 두명 남은거야? 한번 죽었어? 어 이거 폐기가 지려버리네요 서로 그냥 폐기싸움인데 그냥? 전략 이런게 아닌데 어 어 하나 더 있어요 미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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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러뜨릴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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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몇명이야 유탄파사기도 맞아 날려가고 있고 지금 개판됐습니다 지금 쓰러졌고 같은팀 쓰러졌고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아아아 뭐가 터져버렸어 알피지 아 죽었습니다 겟 다구레는 장사없어요 에? 아무리 잘해도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순식간에 10명 됐어요 순식간에 10명 지금 여기저기서 싸움 열라 일어났어 어 무미건조님께서 죽였습니다 뭐야 어 살리고 한명 죽었고 알피지로 그냥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도저히 이거 커버가 안되네 앞에 앞에 있어요 앞에 여기도 2명 살은거 같은데 자 문을 없애버렸구요 문 있으면은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뽀개라고 밑에 사람소리가 나 저기있다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옆에도 있는거 같은데 저기 앞에도 보고 있고 지금 10명이에요 와아 지금 한번 실수하면 죽습니다 2명 팀워크 팀워크로 계단 만들고 올라가고 있어 총 쏘고있는데 여기? 자 일단 옆으로 다시 이동했고 자 어디서 쏘고있냐? 9명 남았어? 어디서 막 쏘고있는데 총? 어 뽀개고있어요 뽀개고있어 좀 약간 멀리 이쪽에서 쏘고있는거같은데 이쪽에서 스쿼드라서 열람 아니셨네 집 집 뽀개서 이기기 힘들겠어 9명 남았고 저쪽에 있네 저 밑에 1명 쐈습니다! 예측샷이에요 아 오진 않았고 저기 누구 죽었다 7명 둘 죽었어? 오는 오왔으면 죽었는데 아아 여기 2명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예측샷 잘해야돼 응? 저쪽에 2 이쪽에 자리가 좋아서 어 누가 쏜다 어 없어졌어요? 저저저 한명 더있다 밑에 2 RPG로 계속 쏘고있어요 지금 못짓게 어 저기 오고있거든요? 그냥 와 총맞아라 이놈아 어어어 저 위에도 위에도 여기도 자기장 위험한데 유탄발작에 쏘면서 오고있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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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4명 남았어요 서로 죽이고 죽고 장난아니야 지금 스쿼드라 더 헷갈리는거 같아 개인도 아니고 와아 요팀이 이겼네 지금 이팀 3명 남았었네요 어 라스 라스 PB 요분 요분 팀이 이겼습니다 와 난리났다 난리났어 마지막에 순식간에 줄어드네 세명 랜덤으로 만든 팀인데도 호흡이 잘 맞네 라즈베리파이 어 오 대단했습니다 끝나고 5분 뒤에 어 한 번 더 랜덤스쿼드 한 번 더 간다고 합니다 아 아 또 우리 운영자님이랑 같이 근데 운영자님 아까 잘하더라고 반갑습니다 안 돼 안 돼 누가 안 된대 왜 왜 왜 우리팀 댕겨 왜 운영자님 잘해요 안 돼 왜 왜 아 나랑 팀 되면 좋아야 되는거 아냐 아이 풍형은 풍형은 너무 좋은데 풍형은 제가 진짜 제가 오늘 로또 하나 사야겠네요 풍형때문에 뭘 즐거워 윽 우리 삽시다 제가 좋은데 알거든요 여기 갑시다 병기공장 플러시팩토리 갑시다 네 따라가겠습니다 좀 먼데? 갈수있나? 가자가자 우리 운영자님이랑 같은팀이니까 뭐 잘하면 뭐 주실지도 몰라요 그쵸 운영자님 더 더해야돼 더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바쁜데 일요일도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정말 나가셨어 운영자님 튕기셨어 튕기신거야 나가신거야 운영자 지금 타이밍에 튕기는데 되게 이상한데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싸바싸바 하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운영자님만 갑자기? 수상한데? 막 정했다고? 들어오시겠죠? 들어오시겠지 아 잠깐만 그럼 지금 운영자님 죽임 아 네 죄송합니다 운영자님이 튕겨서 이거 죽은걸로 치면 우리가 받아야돼 선물 상품 우리가 받아야돼 그럼 아 또 이렇게 풍경 만나서 또 제가 오늘 운영이 이렇게 좋네요 1등이나 합시다 시끄러 아까 보니까 1등은 좀 힘드니까 참가상이라 노립시다 참가상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 1등 할 수도 있지 우리도 RPG 먹어 할 수 있어요 1등 갑니다 우리도 여기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안돼 바로 있어요 바로 있어요 아니 벌써 죽으면 어떡해 오케이 우리 빨리 총 먹고 복수 가야돼 총이 없네 아 여기 변기공장 그냥 꾸져가지구 없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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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인데 이거 운영자님들 튕기고 어이 수오미님 네 튀어 튀어 왜 아 오래 살아야지 뭐 참가상이라 어 안돼 수미님 안돼 죽으면 안돼 잡았어요? 오오 어이 좋아요 아 근데 너무 무서운데요 저분 죽었는데도 말 되네 열린 마이크인가보다 우리가 1등 해봅시다 아뇨아뇨 아 편하게 하세요 말이라도 하셔야지 어 저 고물상자있다 아 그래도 풍경만 났는데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죠 어 뭐야 아 그래도 오늘 발뽑고 자겠네요 그래도 형님이랑 같이 게임도 한판하고 시끄러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마 게임을 한거 맞아요 바로 죽으셨는데 아이 형님이랑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저한테는 게임이죠 그냥 하필 님이 걸려가지고 잘하는 사람 걸리길 바랬는데 나도 똑같거든 저 만나고 실망하셨죠? 근데 나보다 더 빠져 죽었어 흐흐흐흐흐흐흐 보물상자 먹자 오케오케 저 보물상자 좀 먹고요 삐치신거 아니죠? 아 형님의 그 죽여주는 에임을 보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까 수원님님? 먹을거 없는거 같아요 오케잉 가자 수원님 실드 없죠? 네 없어요 드릴게요 25짜리 하나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드세요 53명 남았다 가능성이 있어 우리 수어민들 잘하세요? 저 그렇게 많이 못해요 고인문들 보시니까 되게 무섭던데 그렇게 많이 못해오는 뭐야 그렇게 많이 못해오는 뭐야 그렇게 많이 못해오는 뭐야 그러면 우리 그거 합시다 반지하메타 갑시다 밑에서 숨어있다가 상위권 가자 마지막 뽀록으로 죽이고 샷건으로 우리 올라가면 더 위험하거든 반지하메타 간다 반지하메타 간다 월세메타 간다 아 저거 총있다 호잇 어 유탄발사기 좋아 유탄발사기 여섯발 좋습니다 계속 해줘야돼 왼쪽 뒤에서 총소리 어 발소리 어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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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옆에 아 제조가 없어 여기 매니락이신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굴어어? 아.. 죽었어? 굉어? 규명 도망가시죠 두놈이나 했네 규명 싸우수있어요! 이길수있어요! 야 어따가가 총을 쏘는거야 우리 규명한테 어?! 내가 방어막이라도 해드렸어야 했는데 일찍 죽어가지고 틔워야돼 아 역시 혈란한 움직임 함정 발똥! 함정 발똥했는데 안 죽었냐? 지금 저 위에 있는 함정 발똥 되어버린 것인데요? 죽었어? 아 스쿼드 안 죽었겠구나 보물상자 소리 구해줬겠구나 미친놈 나가야되는데 완전 집중상태신데? 티어! 티저고! 야 게임은 풍경이었는데 왜 내가 떨리지? 게임은 풍경이었는데 풍경이 투샷권을 드셨습니다 아이 게임 끝내시려고 또 투샷권 딱 드신거죠 지금 이제 2개일정도는 무섭지 않다 뭐하는거야 녀석들 ㅋㅋㅋㅋㅋ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중계하십쇼 저를 중계해주십쇼 그리고 사방에 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맡으셔서 사방에 눈이 되십쇼 아 어디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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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어디야? 지금 여기야? 그냥 뛰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뛰어? 어어어 존보 메타로 가죠 아까 잘 뛰었던대로 그냥 뛰어버려 다치면서 저쪽인거 같은데? 저 집으로 가야겠다 어어 아이고 아이고 뒤 뒤쪽 아아 넘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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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가 되죠 두명이라가지고 형님이 혼자서 바로 옆에 일주일에 탑 탑 탑 탑 탑 탑 양각이에요 헉 형님 형님 밑으로 던지하시죠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볼 수 있을것 같은데 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건방이야 건방진 녀석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새놈이었네 고생하도록 해주셨구요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 3건이어야 되는데 아, 저 시끄리게 바뀌었네 근데 어차피 3이라서 트였어야 됐어 자, 지금 42명이나 남았어? 그래도? 자, 이 팀 내 템 가지고 나눠먹네 꿈방진 녀석 죽어라, 이 녀석들 해외풍둥이님 하온님 수리국님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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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야, 운영자님 지금, 저기 빡종 하셨다니에요 흐흥흐흐 일단은 다음판 이제 세판은 다 했거든요 다음번 한번 한 번 솔로를 한 번 막판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흐흐흫 팍종이라고 들이요? 아 아니지 흐흐흐흫 흐흐흐흫 내가 자꾸 뭐라 해서 그런다고 와 내가 뭘 말 뭐라 했는데 와 가페코님이 지금 한 번에 4명을 방가람님 팀 없앴어 진짜 잘하나보네 저사람 가페코님 와아 지금 보셨어요? 어떻게 한 번에 4명을 뭐 RPG 맞췄냐? 떨어뜨렸나? 아니면 몇명 쓰러트려놓고? 와 저분이 잘하네 저분 화면 보고싶다 빨리 죽어라 흐흐흐흫 죽어라 이녀석들 우리팀을 죽여가미 녀석들 이거 완전히 이거 존버 메타인데 이거 여깄어요 이녀석들 죽여요 이녀석들 흐흐흐흠 27명 남았어요? 으흐흐흐흐흐흐 가페코님은 스쿼드를 잘해? 아 1등크루야? 흠흠흠 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흐흐흐흐 나무를 열심히 수집해야 돼 아까 보셨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무 많아야돼 영시미님께서 만돌스키님을 소총 산탄총으로 쓰러뜨리고 소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쓰러진것도 나오네 흐흐흐흐흐흐흐흐 산..보통 반대아니냐? 산탄으로 죽이고 소총으로 마무리 만돌스키님 어저께 저랑 같이 어어어 오른쪽이죠 오른쪽 어어새놈 바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지금 또 팀이라서 어어어 계단 갇혔고 지금 일단 7회부터 오고있는데 지금 세팀 저기저저기 왼쪽위에도 둘이야 떨어뜨리고 누구는 잡고 병만들고 누구는 쏘고 미니건이에요 미니건 미니건 한명 미니건 미니건 개박살납니다 지금 만들어져있는거 개박살에 200발 한번에 미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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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발 아직도 있어 다 부셔지고 있어 아아 쓰러졌고요 구할수 없을텐데 오고있는데 저거 잡아야될텐데 구하는거보다 온다 온다 어어 가까이와요 가까이와요 오 잡았어요 하나 잡았어요 아아 하지만 못잡고 막독123님에게 이럴때는 한명 같이 그냥 지옥으로 데려가는게 좋은데 이팀에게 죽었네요 이팀이 지금 네명풀이네 한명 죽었는데 지금 살리고 있고 이럴땐 지옥으로 한명 데려가야돼 안될거 같으면 어 로템 엄청많다 골라 먹을수있어 지금 하필이면 오른쪽에서 갑자기 급습당해가지고 급하게 병만드는데 뭔가 꼬여버렸죠 랜덤스쿼드라서 그걸 노리고 그냥 미니건으로 갈겨버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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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sequ 누구는 나무를 맞고 누구는 부수고 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흫흫 그러게 갑니다 보는게 제일중해 스쿼드에서는 어디에 저긴...보고 같이 쏘는게 중요하지 방송 노출로 해서 죽을 확률 상승 어 저기 있다 저거 사람 아니냐 저거 아닌가 일단 22명 사람 아니네 풍요일은 이론의 말만 보면 완전 초고수 같아 보인다고 그쵸 말로는 초고수 아무나 할 수 있지 지금 다들 이렇게 4명이 뭉쳐계시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한두 명은 떨어져서 플레이하는 게 좋거든요 4명이 한꺼번에 있으면 대응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한명정도는 정찰주어 보내고 나머지 둘정도는 같이 다니면서 한명은 딜을 봐주거나 옆으로 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쪽에 있어요 봤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들켰어요 들켰죠 저격총 한번 쏴보지만 빗나갔고 왼쪽 나무로 아 안맞았고 지금 94미터 저격총 누구야 자 안맞았고 안좋은데요 지금 어 한대 맞았어요 아아 아이고 아 벽을 이쪽에다 지어야 되는데 어 무빙하고 있어요 엉덩이 무빙 맞출때만 맞춰봐라 어 폐기 폐기롭습니다 지금 와아 폐기로 안죽었어요 지금 살리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총 쏘고 있는데 지금 음 굳이 일부러 가가지고 엉덩이 보여주는 법이 갓배콘 딥이 또 둘 죽였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여기 어 RPC 날라오는 소리 일로 날라오는데요 개무서워 날라오는 소리 개무서워 날라오고 있는데요 들켰어요 어딜 날라 왼쪽 하나 더 오는 듯 무서워 비행기 같아 지금 유탄 발사기도 같이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썰썰 얘네들 아 왔어요 지금 한 명 죽었고 오른쪽 오른쪽 계단 한 명 돌았죠 저거 다른 팀인가 RPC 하나 더 맞았고 아이고 마두기들 또 쓰러졌어요 아 저 팀 무섭다 누구네 팀이야 하나 죽었고 아 가페코 팀이구나 어쩐지 무섭다 RPC 쏘면서 와 쏘면서 여기 4명 살았어 여기 13명 쏘면 쏘면서 오니까 쏘면서 한 명은 돌고 장난 아니다 음? 자 실드 여기 있구요 실드 먹어라 어 좋습니다 형 왔다님 이길 구독 감사합니다 10달러 구독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파밍이 엄청 잘되있겠지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총을 막 바꾸네 이거 다 잘하는 사람들 이런 습관이 있나봐 자 여기서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언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완전 끝에도 아니라서 크게 4방향으로 해서 철로 만들고 있습니다 철로 하나로만 지으면 밑에 보시면 그냥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요렇게 만들고 있어요 요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기 있다 한명 저기 한명 있어요 13명 아직 많이 남았어 이거 저 밑에도 한놈 있는데 밑에 바로 밑에 한놈 있었거든 내가 봤는데 같은 팀인가 저기 저저저저저저저저 저저놈 같은 팀인가보네 한명은 나와있네 침착하게 일단은 상황을 보고 있어 13명 지금 남으신 분들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 남았을 거야 랜덤 스쿼드 아닌 것 같다고? 아 맞아 랜덤 스쿼드 랜덤으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죽어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뭐지 저 오른쪽 밑에 같은 디미지 저거 일부러 저 떨어져 있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같이 4명 여기 있으면 손해라고 한 명은 저렇게 떨어져서 한번 봐주고 여기서 포탑에서 처리를 한다 저기 있다 아 굳이 쏘진 않아요 지금 확실할 때 쏠라고 지금 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스쿼드라 바로 살리니까 그런가? 죽여도 바로 병 만들면 되니까 굳이 안 쏜다 굳이 안 쏘네요 12명 쟤네들끼리 싸워라 니네들끼리 싸워라 이건 것 같은데 어 빠지는데? 왜 빠지지? 집으로 갑니다 싸운데 가서 다 죽일 속셈? 외반데? 저기서 스쿼드끼리 싸우고 있는데 아 RPG를 지원하고 있어요 아 RPG를 지원하고 가페코가 들어가고 와 여기 엄청 싸워봐봐 템바 어 여기 사람 있어요 와 RPG지원 와 하나 죽였고 어 저기 저기 안해 안해 아 다 죽였어요 6명 아하 뒤에서 지원하면서 한명이 더 개돌 헐 템바 이렇게 하는거구나 여섯명 여기 4명이었지 그럼 2명밖에 안남았네 저기 있다 저기 앞에 있어 앞에 부딪히겠는데 여기 4명이라서 흠흠 그냥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싸버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RPG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이는 모든 거를 지금 부시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든 걸 미니 하하하하하하 집도 보시고 나와라 두 명 나와라 어 왼쪽 왼쪽 저 집 안에 있었어요 저 안에 있네 저 안에 아아 다운 한 명 남았어 그 안에 있겠다 그 안에 이 집을 모두 폭발시키겠다 아아 갓백구님하고 천인공로님하고 이렇게 팀이었네요 음 아 저쪽에 에임히어로 팀이었네 마지막 남은거 와아 잘하네요 음? 다음번 솔로 막판 갈게요 막판 제가 제가 이번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아다 얘 죽여 이거 어? 이사람 죽여 이사람 저런사람 죽이세요 저런사람 어? 저런사람 보면 이를 악물고 죽이란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1등 할 수가 있어 갑니다 시작해요 어 운영자 어 운영자다 이게 운영자 알파엔스킨 입은 사람 운영자거든요 운영자 죽이면 돈 준다고 합니다 캐시템 아이템 드린다고 해요 라이온님 14개워부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감사염 솔로라고? 어 이번에 솔로에요 막판 갑니다 어딜가야 오래 살수 있을까? 음? 보물고블링 엄청 멀리 가죠? 인간가방 포로에 간다고? 이번엔 틀릴겁니다 여기가 사람이 많이 가긴 하는데 너무 위험해 저기 멀리까지 가도록 할게요 내가 영자 잡자고? 어딨는지 알고 지금 한 명 튕겼어? 튕겼는지 나갔는지 99명 고인물한테 죽어달라고? 아 뭐 간절하게? 시끄러워 녀석들아 오래오래 살꺼야 어떻게든 아 저기까지 못가겠네 여기서 해야겠는데 여기 둘 음 왼쪽에 둘 같고 총 먹어야돼 노 노 노 안 돼 제발 나 쫓아온다 안 돼 벌써 죽기 싫어 안 돼 94명이야 나 죽이지마 나 운영자 아니야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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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등각이 아이씨 오른쪽 오른쪽 총이 꾸진총이야 SMG거든요 어 맞장 뜹니다 같이 서로 올라와 흐흐흐 하지만 더 먼저 올라옴 자 샷건 대결 어어어 2피기 아아 트위치 상구님께서 잡아봐 춤에다가 뎁까지 우와 이거 한 발 싸움이었는데 상구님이 잡아버렸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안전하게 이걸 치고 어 힐을 하고 있죠 어 저분이 잡았다 곡괭이 K.E.R 러스트17님이 곡괭이 K.E.R 잡았어 어 지금 사람 소리나요 밖에서 누가 캐고 있어요 아아아아 라스베리 아까전에 1등 하신 분 아닌가 맞죠 1등한 팀 아아 안전하게 피를 먹고 있었는데 와서 그냥 문을 부셔버렸습니다 아까 우승한 분 하필 요분이 여기있네 어 자 운영자님은 아까 한 분한테 죽어서 상품 받을거고 자 4300 남았어요 요분도 잘하시는데 뭐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아 어 잘하는 사람 다 나가 어 뭐하고 있는데요 뭐하죠 내일 우주가 멸망해도 김영태님 처치당했습니다 권총으로 컴키판님한테 풍얼냥이나 뭐 이런 닉네임 관련은 그렇게 빨리 죽어 어 저기 포린인가봐 포린이 음? 실드 먹는 키 뭐냐고? 실드 먹어서 이게 버튼 눌러서 먹으면 돼요 1번에서 6번까지 청든수라 포린이 포린이 잘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쵸? 예 아무튼 뭐 참가상도 있으니까 예 잘하시... 어 저기 앞에 있다 1명 저기 저기 자 맞았나요? 안 맞았는 것 같은데 어 대결 샷 대결 어 떼 판판 해주시고 자신감 자신감이다 그냥 개돌 해버리는데요 쫄지마쌤 쫄지마쌤 맞짱 붙으쌤 그냥 개돌 해버리는데 아 내가 한수인 것 같다 바로 만들어서 봐주시겠다 아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어 한 바꾸 돌고 폐기해서 밀려버리네 어 뒤로 빠져가지고 저격총 쏠라였던 것 같은데 자신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라스베리님 포린이님 죽으셨어요 누가 죽으셨죠? 어 개인적으로 이분 죽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신감 너무 지나쳤어 이건 자만감이야 죽어라 이 사람도 날 죽인 사람에 죽인 사람에 죽인 사람입니까 저기 한명 안 죽었고 바로 짓죠 네 어 열등감 함정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함정 까시 함정에 잔인하게 흐흐흐 자신감이 중요하더라고 이 게임인데 총 데미지도 쎄고 총이 스왑하면은 그냥 딜레이 없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딜레이하면서 빠르게 그냥 쏴버리는 것이죠 실드 없으면 금방 죽으니까 총은 아프니까 자기장 옵니다 지금 33명 남았어요 저쪽이 한명 맞았나요? 안맞았고 와 근데 자신감 있게 막 쏴본다 그쵸 저기도 한명 보이면 그냥 다 쏘는디 자 지금 권총 소음기 권총 가지고 있어요 저기 한명 앞에도 한명 어 어 자 갑니다 자 지금 28명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요 몽골인이라고 근데 안 죽어가지고 저기 앞에 한명있다 정찰에 중요해 시드 때도 없이 그냥 점프해서 어 저기 앞에 한명 나무에 숨었어요 본거 같은디 한번 쏴고 왼쪽 어 어 없고 야 여기 뭐 이렇게 많이 설치했어 계단을 누구랑 싸웠나보다 무슨 예술작품인줄 계단하고 계단 아 풍얼량 사랑이님께서 오피풍한테 죽었습니다 네 풍얼량 사랑이 그래도 오피풍한테 죽었네 화이팅 오피풍 음 싸우는 저 어 저기 앞에 밖으로 내려갔다 저기 저게 저기 지금 있거든요 잡으러 갑니다 지금 자 25명 저렇게 되면 바로 죽겠는데 뒤통수 맞으면 저기죠? 저기? 저 사람 뒤에 안보나? 아아하지만 왼쪽에 딸패요 앞에도 총소리 들었겠지?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한 잔인하게 죽어라 샷건 시쳐도 죽어요 피가 없어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피가 너무 없는데요 아이고 귀엽고 깜찍한 스트리머 김재훈님께서 딸피를 잡아버렸습니다 요분 또 스트리머신거 같은데 한명 더 있어요 근데 아 샷건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ㅋㅋㅋㅋ 기어고 깜찍한 네 방송하시나보네요 ㅋㅋㅋㅋ 샷건 워낙 세니까 맞으면 고수라도 한방에 라스베리님 잘하시는데 옆에서 갑자기 그냥 딸피 대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고수를 잡을 수 있다니까? 요 분도 잘하시려나 한번 볼게요 저기 앞에 집 짓고 있고요 지금 뒤로 가는데 지금 총소리 듣고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바닥에 뭐 떨궈져있고 근처에 있어 이거 지금 이거 먹으러 오는 거 노리나요? 온다 온다 저기 있다 지금이죠? 통수? 아 총소리 듣고 바로 만들면서 위에 어 나도 만들어야지 어 어 어 어 위에 한번 스트리드 깔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옆에 한번 더 맞았고 따표아 피히이의 이걸 잡네 짧게 퉁님 잡았네 짧게 퉁님 저번에 저거 저격하셔서 자단당하신 분이죠 네 운영자님 저분은 랜덤으로도 선물 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참가하셨네 어 서가 할 때까지가 없어 뭐다 불폐해서 피 채우죠 으음 auctione 이이이... 저분이 저격해..계속해가지고 방송하는데 힘들었어요 네 죽고 상품까지 못받아 어어 eek 선물 1등 상품 드리고 랜덤으로 또 참가자분들 또 상품 드릴 거에요 2800버커스 아냐아냐 참가하면 참가한 사람 중에서 다주면 큰일나 아 이 사람아 낼 다 주면 좋죠 근데 뭐 그렇게는 안될거 같고 어? 포트나이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랑보다 더 많이 주면 안되잖아 음.. 일름보라고? 영자님 죽여도 2800버스에요? 네 흐흫 공식 이벤트보다 많이 주면 안되잖아 제가 따로 문상 드릴게요 네 쓰읍 음.. 다 주라고 음.. 제가 한번 물어는 볼게 예.. 많이.. 많이 달라고 최대한 많이 달라고 영자님 아까 누구한테 죽으셨더라? 어떤 분한테 죽으셨는데 이분 되게 잘하시는데? 아주 살아있어요 14명 지금 이분을 16명이 보고 있다는 것은? 계속 비슷하게 키를 했다는거? 자 싸워버리고 자신감도 좋아 나 같으면 안쌌어 들키니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되죠 난 싸움이 싫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지만 이분은 자신갖 어어 띵요 띵요 써 버렸습니다 페기있게 갑니다 페기 아아 아하하하하하 어 폐기 어어 잡았어요 먼저 맞았는데 17 딸피 대왕이네 이분 너무 페기롭게 갔는데 너무 티났죠 원래 안보이는데서 돌아서 가는데 띵녀로 너무 페기였는데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기까지 하는데 실력까지 있으세요? 아 오피평 죽었다 에임 히어로님한테 죽었네 저 분들 잘하시는 분들 아직 살아있어? 이 분 목숨이 아홉 개라고? 누구지? 김재훈이란 분 방송하시나요? 어떤 방송하시는 분이지? 어 잘하시네요 이게 포트나이트가 확실히 잘하면 보는 맛이 있어 전 못해가지고 너무 빨리 죽잖아요 맨날 근데 가끔 잘될 때면 되게 재밌거든? 죽을 때는 또 되게 허무한게 또 이런 생존게임 아니겠습니까? 아 20명 아 20명 보고 있어요? 방송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200명 보고 있다고? 어 많이 보시네 어 띵료 있어요 이거? 다시 또 타고 갑니다 이런거 있으면 바로 또 높은데서 하면 더 높은데서 되고 바로 시간 거리를 바로 좁힐 수 있거든요? 어 템파밍하러 왔다 2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어? 어허허허 어 김대훈님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시고 스피드하고 게다가 지금 아까전에 솔직히 낙하산으로 가는거는 스트리머 아니라면 안할 행동이야 스트리머 이거 뼈까지 스트리머네 패기롭게 어 지금 사람도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거지 약간 좀 비효율적인 그런 낙하산이었거든요 흐흐흫 음흫 본인 스스로 포통룡이래요? 아 그래요? 아 본인이 포통룡이래? 흐흐흐흫 패기도 있으시네 어 한번 보겠습니다 포통룡님 일곱명 남았는데 지금 전세계 랭킹 1등 에이미오로님 살아있습니다 포통룡이 있지 전세계 어? 랭킹 1등이 있지 우리 한번 보는 걸로 하죠 포통룡이라고? 포통룡은 뭐야 저기있다 저기 앞에 사람있어? 네 어어 패기롭게 한번 쏴버리시고 어어 갑니다 그냥 일단 쏘고 부는구만 맞든 안맞든 한대 맞은거 같은데 근데? 관전은 실드 까이는거 안보이는거 같은데? 멀리서 맞추면 죽는것만 보이고 어어 들어와버렸어요 그냥 어디갔지? 이거 안에있는거 같은데? 어어 어어 너무 패기롭는데 여기서 아마 마감할것 같습니다 저기 안에 한명 있는데요? 나올생각이 없어요? 음? 자 여기있습니다 샷건대결 하나 둘 와아 잡았어요 니가가라 하와이님 처치했습니다 김재현님께서 샷건으로 어어 죽을뻔했는데 실드 때문에 한대 맞고 살았어요 여섯명 어어 이기나요? 포통룡 가나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니가가라 하와이이? 잡았어? 어 하와이 보내버렸어? 왼쪽에 발소리나는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어 사람있어요 사람있어요 안에 어 함정 설치했습니다 여기다가 함정을 자 나올때 찔리라고 저거 제대로 맞으면 한방이죠 피가 몇달죠 여러분들? 함정 맞으면? 실드 푸려져 죽진 않지 저게 100얼마달거 같은데 그냥 함정 설치하고 가버립니다 네 지금 여섯명 남았고 지금 자기장 가야되서 자기장 오고있죠 125달아요? 어 그래? 코콘상님이 티밍한다고? 톡시님이랑? 아 진짜? 티밍으로 해? 스읍 코콘상님 아까 튕기신분 아닌가? 일단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서 일단은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콘상님 혹시 티밍하시면 하지마세요 지금 방가람님께서 티밍하고있다고 톡시님이랑 오해일수도 있어요 에 둘이 친하다고? 티밍이 뭐냐면 팀으로 플레이하는거에요 어 이게 솔로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인데 아는 사람이랑 같이 하면서 지드끼리는 안죽이고 다른사람 죽이는거지 팀을 매개서서 하는거지 팀은 팀파치 아닌데 음 마이크하면서 서로 어 우리는 죽이지말자 뭐 이렇게 하는걸수도있지 어 운영자님도 있는데 밴당합니다 계정 밴당하기 싫으면 팀이 하지마시고 일단 저 확인된건 아니니까 운영자님이 보고 계실거에요 아이고 허무하게 아 에임히어로님께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레이틴 1등인 포통영을 자 에임히어로님 남았어요 저쪽 위에랑 여기 이분은 세계 1등인데 음 아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렸어 에임이 히어로그만 진짜 그냥 뭐 맞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 머리 맞았나봐 아 RPG 어디까지 날라가냐 장난아니야 아 팔로우소리때문에 소리가 안들렸던 총수원소리가 아 팔로우가 너무 많이와서 아이고 아 아쉽게 됐네요 김재훈님 아쉽습니다 여기 오는데 팔로우소리가 너무 많이나서 팔로우할때 소리나나봐요 사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죽었다고 하네요 어이구 아파와 뭐야 한방에 죽었어 샷건 머리 맞은거야 진짜 에임이 히어로인가봐 우와 저쪽도 죽인 관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39명 그 펌프샷건이 세긴 세인데 머리 맞아서 한방에 죽었어 자 4명이에요 3명 1대1대1 자 저쪽 탑위에 한명있고 한명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어 자자자자자자자 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올라오고있어요 대결 하나 하나 서로 하나하나 하나 어 밑에가 불리에요 밑에가 불리에요 어떻게 할것인가 바로 계단 만들어서 옆으로 돌아왔어 올라갔으고 다시 뒤로 빠진 다음에 다시 뒤로 간 다음에 위에서 내려와서 여기있어요 밑에 와 잡았습니다 네 팀톡신 나노님 잡아버렸어요 자 그럼 1대1 1대1 저 위에 있는 사람이랑 1대1 와 진짜 빠르다 빨라 판단도 좋고 안될것 같으면 바로 돌아와서 손으로 proud 저기 저기오고있어요 나무에 나무에 붙었거든요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52 업 오~~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자 지금 에어드랍 옆에 있거든요 자 올라갑니다 오…어어 자 1대 1 자 뽀개버리고 어! 앞에 있어요 앞에! 오픈됐어요! 피터팬 아니냐? 아까 피터팬 아아아아아아 피터팬 아 코콘상님이 죽었네요 에임히로우님한테 어? 아까 톡씨님하고 콕은상님 이 두 분이 팀 저거 한다고 그랬나? 아무튼 일단은 에임효로님이 이겼기 때문에 1등이구요 잘하시니 이분 확실히 고인물이요 너무 잘해 아무튼 그거는 운영자님이 확인하실 거니까 그거는 확인하고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재밌을 거예요 시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님이 추첨해가지고 선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네요 자 여러분들 현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께 여러분들 멋있는 플레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고인물들 실조를 할 때 별로 없어요 실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실입니다 현실 이상과 현실 차이 여러분들 눈이 너무 높아지셨어 한번 썩을 필요가 있어 벌써 눈이 뿌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현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런거 보고 오히려 진입장비가 높아질 수 있어 아 뭐야 너무 잘해 아 난 저렇게 못하겠다 안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어떤 것인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전수로 보여드려야 돼 절망편?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력 비슷해요 저 언제나 그렇듯이 1등 가냐고? 뭔 1등을 가 아 1등 천왕 가냐고요? 아니요 다음 게임 가야죠 이거 막판하고 다음 게임 가야죠 아 이거 사람 많네 여기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놈 있거든요? 먼저 내려버렸어 딱 보니까 59km이야 바로 피해주시고 여기도 버스치 빼고 있고 침착하게 사람 없는 곳으로다가 저기 한 명 떨어졌고 난 여기로 떨어질게요 여기 바로 사람 있어요 안에서 칙칵 소리 났어요 여기 오른쪽도 사람들 같죠? 다 하나씩 집이 있는데요 나는 왜 집이 없냐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라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나 쫓아오고 있을까? 쫓아오고 있네요 지금이야 지내리키스 싸우게 해 이겁니다 현실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점프 많이 하면 점프 안 돼요 스테미나 떨어져서 아싸 총알 총알 먹었고 아 피일이네? 저기 가서 파밍해야지 저기 사람 없게 어 저기 계단 만들어지고 있어 여러분들 이럴때는 침착하게 지나가면서 나무나 캐세요 나무가 나를 지켜줄 겁니다 누가 총을 쏘면 나무를 해서 벽을 만들면 돼요 어차피 쟤네들 탐 다 못먹어요 템칸은 6칸밖에 없다고 남는 템을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예 안전하게 가죠 지금 왼쪽 총소리 났고 저 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요 디포 극망인데요 이거 침착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임? 뭐 그런거 없어 자 나무 캐실때 파란거 때리면 빨리 캐져요 여기까지만 캐주세요 큰 나무가 없어져버리면 사방에서 어 주위를 끌게 되거든요 갑자기 나무가 저기 멀리서 없어져봐 어? 저기 사람있다 이렇게 들키게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자 여기가서 애들이 버린 권총이나 아니면 돌고소총같은 쌈점사 개구린총이 있거든요 그런거 죽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붕대도 있으면 좋으련만 붕대는 없겠지 오케이 총알 권총총알 먹었고요 자 침착하게 뽀갈때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심해서 소리 안나 어 맛있는거 아싸요 이거 봐 어? 녀석들 다 먹을 수가 없다니까 난 벌써 총을 먹어버렸고요 현실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우린 히어로가 아닙니다 목수입니다 됐다 됐다 아 나 구급약 좀 있으면 좋겠는데 피가 너무 없어서 이거 다리 피 끝에도 죽거든요 이거 여기 부딪쳐도 죽을수도 있어 조심해 어? 살짝 부딪쳐서 상처 나가지고 덧나가지고 죽을수도 있어요 뭐 붕대 없냐? 붕대 다 들고갔냐? 쓰읍 아 이게 먹을게 없냐 저기 앞에 사람 온다 어 누가 나 쏘고 있어 어? 으악 카투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 하 이렇게 됩니다 그 템을 잘 먹어야 돼 어 음 템이 없어서 망한 거죠 네 진짜 막판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 이런 것이고요 아 민갱용님 11,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요